안녕하세요. 웰컴 고스트 클럽 신입 회원 모트범입니다. 귀신을 보면 흥한다는 방송가의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웰컴 고스트 클럽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안 보고 싶어하는 겁 많은 사람들만 모인다는 이곳. 저는 제대로 찾아온 게 맞을까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진짜 귀신이 있긴 한 건지. 궁금하세요? 그럼 함께 가시죠.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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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래도 한 번 해봤다고 자신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저는 약간 여행가는 바이브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오 여행 70 그거 70 그거 70 그거 30 그거 30 카드 찍어 그러면 귀신이랑요? 지금 뭐 이게 찍어야죠 보면 이번 앨범이 잘 되겠죠? 저희 컴백하는 앨범이 오 아 육전 맛있겠다 여기 아 진짜 아 배고프다 제가 오늘 듣기로 새로운 회원분이 이렇게 합류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일 것 같아? 좀 듬직하고 든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귀신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근데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랑 가면 사실 형 오늘 불길한데요? 저 짐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불길한데 와 어 내려오셨다 어 내려오셨다 어어어어 어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첫 대사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들어오시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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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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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3천벌인 것 같은데 저도 형이라면 불러주신 오 막하셔도 돼요 막하셔도 돼요 야야야 해도 돼 막음 못하고 너무 느낌이 네 꼰비나온과 약간 인걱정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 제가 사실 네 형을 섭외하려고 했던 이유가 네 그런 의도였어요 저희 그런 의도였다 쌍남자 약간 귀신 잡는 해병대 스타일 이런 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오시는 걸 보는데 아, 됐다. 그리고 듬직했어요? 이렇게 스쳤는데 허벅지가... 제가 선수 때로 한 69 정도까지 두꺼웠었고 그러면 형님이 어쨌든 한 분야에서 이렇게 탑도 찍으셨잖아요, 사실. 근데 성공하고 싶으셔서 나오신 건지? 귀신을 보면 이런 뭐 정말 무섭지만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귀신 채널 속에서. 이거거든요. 예능 쪽으로 뭔가 성공하고 싶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아왔죠.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오늘 귀신 한 열댓말 봤으면 좋겠어요. 다 흡수를 시켜가지고 그냥 거의 진짜 뭐 귀신 들린 애처럼 깍깍깍깍깍해가지고. 오늘 귀신 한 번 잡아봐요. 귀신 오늘 잡아야 돼.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진짜. 귀신 보고 있나? 아, 근데 이러고 있으면 진짜 봐가지고. 안 돼요. 취소, 취소. 무서워요? 저렀어, 저렀어. Flowуль. VPN. 귀신 있잖아요. 무섭다고 하면 제 뒤에만 있으면 돼요. 진짜 제가 정온 내용 오늘 지켜드릴게요. 진짜로. 귀신은 그냥 오질 못해요. 저건 기가 세. 기돈 세군요. 저는 무조건 저는 다도망가. 마, 들어오라. 들어옵나? 춘점, 귀신. 우리 병원에서 고스트박스 했을 때 지금 어디 있어요? 물어본 적 기억나? 아, 학교 누가 얘기했다고? 귀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잡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그거 학교 가는 거야? 저희가 갈 곳이 강원도 해대학교 기구한 사연이 있는데 거기에 1공학관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1공학관? 네, 그 건물이 묘짜리 위에 헤쳐졌다 아, 벌써 조심이 안 좋다 그 학교에 사진동아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날 하나코라는 교환학생이 들어왔는데 하나코 심령을 좀 볼 수 있다 심령을? 네,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거죠 경건해지는데요, 지금? 자세부터 사진 동아리에서 우리 하나코짱이랑 심령 사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야밤의 1공학관으로 떠납니다 꼭대기부터 사진을 찍으면서 내려오는데 지하에 군의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딱 들어간 순간 하나코짱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을 안 하면서 땀을 막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회장이 하나코짱, 다이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가 식당에 들어왔는데 거기랑 천장이랑 바닥에 하얀 귀신들이 그것도 다 붙어있었대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일제히 자기를 쳐다보더라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오... 근데 갔던 학생들이 전부 다 의문의 사고를 당해요 오오... 그 1공학관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저희가? 폐쇄를 해냈네? 저희가 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1공학관입니다 아... 진짜 근데 형, 그런데 갔다가 무슨 일을 하면 어떡해? 아니, 아니, 취소, 취소, 세트, 말이 시가 되니까 강요님 얘기만 들었는데, 피디님 무섭네 어? 덥지? 불강은 형 5분 전까지만 정우 씨 내 뒤만 믿고 따라와 이거였는데 이따가 1공학강 가기 전에 발목이랑 잘 보여, 알았지? 아, 나 디디 뛸 거야 근데 형 놔두고 뛰는 거 아니야? 정우야! 하면서 형, 형, 형 저희가 이제 형 강원도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귀신들이 싫어하는 음식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귀신들이 싫어하는 거? 네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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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뿌려라 소금 뿌려라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옛날에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아까 들었는데 닭이 또 닭? 네 닭은 맛있는데? 근데 그게 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의외인데?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사실 형이랑 맛있는 걸 좀 먹고 싶어가지고 식사하셔야죠 먹어야지, 배고파 금강상도 식후경이라고 하고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이렇게 보시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그랬어 그쵸, 그쵸 우와, 족발 미쳤다 와, 이 냄새 이거 먹어야 될 거 같은데 형? 닭강정이랑 귀신한테 뭐가 있어? 어쨌든 닭이기 때문에 뭐가 있지 않을까요? 응 먼저 먹읍시다 형 우와 야 이거지, 이거지 저거 때문에 이런 것도 먹어보네 시원한 식혜로 두 잔 알겠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좋다 음 닭 자랐어요? 되나요? 오, 리필 되나요? 하하하하 복숭아다 어? 어? 어, 형 복숭아 복숭아 살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우 이거 딱딱한 거 아... 이게 그렇게 귀신이 싫어한다네 어, 진짜? 네 어, 나는 왠지 귀신이 좋아하는 거 뭐 사고 싶은데? 아, 좋아하는 거 사야 되지 않아? 우리 지금 귀신이... 아니, 혹시 이거 귀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좋아하는 음식? 네 그런 건... 최소성이 올라가는 음식은 다 좋아하는 거지 오오... 배 이런 거 괜찮은 거지 배 배... 사과, 배 야, 죽었다 느낌 왔다 왔어요, 형? 크잖아 실화네 와... 죽었다 귀신 보겠다 오늘 날이다 귀신 보겠다 오늘 귀신들이랑... 거의 뭐... 축제하겠구만 나만 믿고 따라와 다 왔다, 다 왔다 잠삼하다, 지금 아... 아, 근데 나 여기 왜 와본 거 같지? 느낌이? 아, 너 촬영 때 와봤나? 귀신이 딱 많게 생겼다, 형 형, 어딘가에서 지금 듣고 있을 수도 있어 야, 근데 여긴 조금 무섭긴 하다 어두컴컴해지면 너무 무섭겠다, 형 먹어볼까요, 형? 와, 맛있겠다 해물파전 미쳤다 유튜브 보면 막걸리 이런 거 먹어도 되지 않아? 아니, 맨정신에 이따 저녁 때 그거 귀신 못 볼 것 같은데 어? 아, 그런 방법이 있네 아이디어 괜찮다, 형 그렇지? 어? 귀신 본 적 있어요, 형? 귀신은 아니고 가위를 굉장히 많이 눌려봤어 가위 와, 의외다 가위의 거의 끝판왕이야, 나는 그러면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어? 어, 있지, 몇 개 있어 레전드 거기 태릉선수촌에 항상 있었거든? 새벽 오전, 오후 세 번 운동을 하면 진짜 힘들잖아 그쵸 넋이 나갈 거 같은데? 빠지는 거지 근데 한 번은 낮잠 자야겠다고 잤지 창문이 있어, 이렇게 쬐끄맣게 방에 그래서 4층, 3층을 썼는데 거기서 창문 틈 사이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웃고 있는 그런 누가요? 이 얼굴 형태는 있어 네 눈동자랑 이 코가 입이랑 없는 거야 우와 와, 그때는 뭐야 온몸에 식은 땀이 와, 대박이다, 형 선호촌에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눌려봤을 거야 거기에 영혼이 좀 많이 있나? 힘들어서 그런가 봐 거기가 거기가 그러면 잘 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래서 형이 약간 운동할 때만 잘 됐나 봐 지금 안 돼, 잘 아니 그래서 여기 찾아온 거라니까 아, 지금 아, 가위 눌리려고 일부러 더 눌리고 싶구나 어, 나 좀 내 목을 막 졸라줬으면 좋겠어 아, 이거 설명이 너무 쌍이들어 네 아, 진짜로 신입 회원님이 오셨잖아요, 새로? 네 그 기념으로 저희가 용완 타로 선생님만 한 번 모셨어 오! 오늘 귀신 보기 전에 우리의 성공을 한번 타로를 통해서 한번 또 전체를 주지 않을까 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신을 보면 사실 성공한다고들 하잖아요 네 저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둘... 둘 다 혼자 아니면 요번에 제가 사실 요번에 컴백을 하거든요 제가... 제가 저... 저 아이돌이에요, 선생님 네 모르시해 모르시해 보여드려 보여드려 이따가 사인해주고 가요 네네네 사인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귀여워 오랜만에 이렇게 컴백을 하는데 이 앨범이 잘 될 수 있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자 앨범이 개인적인 앨범이 잘 될 수 있는지 오늘 만난 가족이 제일 활력이 넘치네 왼손으로 3장만 뽑을게요 까지 말고 3장 이거 하나 아 진짜 무서워 지금 약간 잘 골라야 돼 종훈아 이게 이제 결론 제일 중요한 거 아 근데 진짜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떨리지 자 그러면 결론부터 우리 팀이 잘 될까요? 제발 진짜 무서워 오 좋아 일단 금 있어 오 이거 좋은 거 근데 좋은 거야? 오 좋은 거예요 자 우리 팀이 잘 될까요? 네 잘 된대요 지도자가 잘 이끌어야 된대요 여기 팀장이 누구예요? 아 저희 리더요? 네 리더 태용이 형이요? 네 리더가 중재를 잘하면 이 팀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리더의 중재가 가장 중요해요 보고 있나? 돈은 돈은 좀 들어오긴 할 거야 이 팀이 근데 조금 나갈 데가 많다고 하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러는데 해야 할 일이 많대요 오 근데 예정돼 있는 게 좀 많이 있긴 해 그거를 다 소화를 잘해야 일이 많은 게 좋은 거죠 네 일이 많은 거 정우 말 진짜 잘하네 원래 안 이랬거든요 되게 활기찬 친구였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작년보다 2022년보다 올해가 더 바쁠지 왼손으로 다섯 장만 뽑아볼게요 저요? 네 다섯 장 그렇게 뽑으면 안 되고 한 장씩 뽑으면 돼요 아 그래요? 아 예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뽑아보세요 아 씨 경고망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꼭 뽑아도 되니까 한 장씩만 뽑으면 돼요 자 이게 현재고요 현재는 그래도 잘 하고 계시나 봐요 이게 이제 작년이에요 이게 올해거든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좋은데 현재 위치에서 이쪽은 다 금색깔이고 이쪽은 다 무슨 색깔이야? 하늘색이죠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나오네요 올해가 작년보다 나아요 축하합니다 브라보 브라시스 대박이다 형 진짜 축하해요 이제 집에 갈까? 퇴근해도 될 거 같은데? 귀신 봐야 된다며 이대로? 아니 귀신 필요 없대 주신 봐야 돼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아 프로그램 이름은 뭐예요? 웰컴 고스트 클럽이요 웰컴 고스트 클럽 자 왼손으로 한 장만 뽑아볼게요 잘 뽑아야 돼 정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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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 한 장에 모든 운명이 달렸다 어? 여기 떨어졌어요 이건 떨어진 거 조언 카드 어? 진짜? 뭔지 몰라 일단 박수 축배를 들일 일이 있다잖아 오 대박 이거 막 해식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오! 조언 카드도 봐봐 우와 뭐요? 이것도 축배 드는 거잖아요 우와 이건 두 사람이 축배 이건 세 사람이 축배 이 얘기는 팀원끼리 축배 어디서 또 축배 잘 된다는 얘기예요 오! 대박이다 대박 축하합니다 대박 이걸로 인해서 우리 팀도 잘 되고 여기도 잘 되고 우리 회원들도 잘 되고 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가 오늘 사실 귀신을 찾으러 왔거든요 이 학교에 혹시 귀신이 있는지 저는 제가 만나고 싶거든요 귀신이 잘 돼야 되는데 자 귀신이 있는지 한 장만 더 모실게요 오! 진짜 무서워 무서워 딱 한 장 뭐라고 이렇게 무섭지? 이게 신기한 가운데 주세요 오! 자 귀신이 있는지 네 여기서 뽑으신 거 오! 자 여기서 뽑으신 거 자 귀신이 있다고 나오네요 여기 보면 오! 뭐야! 진짜요? 이거 검은 고양이 나와있죠? 내로 내로 네 그죠? 여기 보면 상들이 나와있고 그죠? 사람 뒤에 뭔가가 있죠? 네 있는데? 잘 찾으면 나오겠는데? 우와 우와 자 여기서 뽑은 거예요 느낌으로는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눈을 가리고 있죠? 잘 찾으셔야 될 거 같은데? 안 보이나 본데? 오 진짜 느낌으로는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됐다! 있으면 작아야 돼 선생님은 그럼 믿으세요? 귀신이 있다 없다 진짜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보이는데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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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쩌면 좋냐 진짜 오늘 느껴보세요 하하하하하하 느껴보세요 이제 드디어 메인 구간에 우리 도착했어요 클럽장님이 그래도 한 번 경험이 있잖아요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내가 갑자기 지금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제가요? 형을 섭외한 이유를 잊으셨군요 정우야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나는 내의 눈이거든 오케이 오케이 눈 감고 가야겠다 진짜 하 진짜 우와 잠깐만 여기가 제1공학관 어 여기구나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귀신이 있을 것 같은 장소에 가서 기계들로 이제 주파수를 맞춰서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야 일단은 탐색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가야 되는 거야? 네 우리 신입 회원님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수맥탐지기 수맥? 수맥 수맥탐지기? 그게 뭐예요? 음기가 있으면 그쪽으로 시작 TV 보니까 이걸로도 귀신 나타나면 때려야 되겠다 3단 봉투 하나 잠시 와 등골이 오싹하긴 하다 여기 지금 이렇게 셋이 있어서 다행이지 둘이 나 혼자 있어봐 뒤에서 한 명씩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쓸 거야? 나 중간 아까 타러 봤잖아요 형 형 총대 메는 거였어 알았어 옆에서? 들어와 아빠 앞에 조심해 오케이 턱이 있으라고 아 진짜 드디어 간다 가보자 남자날래 시원 놀란 거 아니고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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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여기 봐. 2층 써 있네. 아, 종합 서비스 센터. 우와, 하나도 안 보여. 안 보여요? 응. 우와, 뒤에 하나도 안 보여. 1층, 여기. 뭐야, 뭐가 지나가는데 왼쪽으로? 어이씨! 어이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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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이씨!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 형이 더 놀라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춤쇠, 춤쇠, 태움아. 하아 책이 있어 들어가 보시죠 오 깜짝이야 재료역학 테일러 그룹스 어이 씨 오이 씨 이가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깜짝이야 이거 떨어졌어 아 나 이거 떨어졌어 나 지금 땀 보여? 땀 비춰줘 와 뭐야 이거 대박이다 형 무서워 형 엄청 많이 올리는데 생각보다 형 겁이 많으시구나 아니야 아니야 그냥 얘가 아 그래요? 너 지켜주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확신하죠? 응 확신하죠 그럼 정우 지켜야지 사진 동아리 셔터 와 여기 뭐가 있나 봐 사진 동아리 여기가 거기죠 여기가 거기이고 자 사진 동아리 어 뭐야? 어? 뭐가 있다 이게 뭐야 천장 출사일정 공학관 여기잖아 우리 아까 걸어 올랐잖아 페이스 뭐야? 소강의실주의래 아까 우리 갓던 데가 거기 아니야 소강의실주의 양양답사 예정 누구야? 실종이 됐어 차로 가봅시다 면접을 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물소리? 물소리야? 응 쫄보드 형 어? 응 나 붙어가라고? 나 붙어가봐 가볼까요? 응 어? 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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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소강은 들어오아 혹시 여기서? 없ands 사사 여기도 하나 별거 없네 reach 여기도 없죠? 어쩌지 Mount 있어줄다 저 끝에는 안 가도 될 것 같아. 정말 무서워? 내가 보여줄게, 내가. 오, 뭐가 있다. 깜짝이야. 이게 뭐야? 불교. 근데 뭐 있어? 형 같은 거는? 뭐야, 머리카락이야? 가, 들어가 볼까? 오, 흰냄새. 좋다. 왜 됐네? 뭐야? 오, 좋다. 환원해진다. 이 향마트니까. 그 소문의 근원지. 식당 귀신이 많이 나왔다는. 응. 여기서 우리 고스트박스 한번 해볼까? 오케이. 어떻게 해? 한번 질문 물어봐야겠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네, 그냥 물어보면 돼. 어디에 있어요? 올라가. 올라가. 저쪽으로. 저쪽으로. 지금 여기 있네요? 뭐야? 나가요? 나가보소. 나가요? 응. 나가야 돼. 강아지역. 이제 또 셔차가 네. 몇 녀석아? 핸드폰을 어떤 Hollywood 역할만 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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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털이 바쳐서... 와, 진짜 다 졌다. 가볼까요? 여기 가요? 어, 뭐야? 여기 올려갔어. 어디세요? 여기있어. 들어가 볼까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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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저거 뭐야? 십자가 아, 나 이거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뭘 못해, 내가 했는데.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아니, 뭘 지켜요. 에? 왜? 왜? 아니, 이거. 아니, 앞이, 앞이 안 보이니까 지킬 수가 없어. 여기 있는지. 어, 여기 뭐 있다. 어, 여기 뭐 있다. 뭐 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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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있다, 봐봐. 어디요? 여기, 여기. 어,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어, 뒤로, 뒤로 간다. 어, 돈다, 뺑크가 돈다. 어? 어, 어, 씨. 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어디, 어디요?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 응. 십자가? 일단은 저희가 오늘 봐야 될 땐 다 본 것 같거든요. 되게 미세하게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미세하게. 어, 깜짝이야. 어, 씨, 깜짝이야. 어, 높아졌어, 높아졌어. 어? 어, 몰라, 몰라, 몰라. 어, 뭐야, 뭐야, 저기. 어, 뭐야, 이 씨. 아, 안 무섭다, 하나 더. 일단 마지막 테스트로 저희가 진짜 여기 귀신이가 있는지. 귀신이가? 찰리찰리 챌린지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진이 다 빠졌거든요. 그렇지, 나도 왜 이렇게 피곤하냐, 갑자기? 이게 계속 긴장한 텐션을 유지하니까 끝나고 나니까 이게, 와. 확 꺼지네. 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럼 일단 여기 있는지 없는지부터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거는 형의 자유죠. 오케이. 찰리찰리, 지금 너 여기 있어? 네, 안 돼? 없네. 조금만 기다려 봐. 조금만 기다려 봐. 조금만 기다려 봐. 이게 한 번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질문을 해야. 왜냐하면 찰리가 이거를 또 알아듣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천리천리, 지금 여기 있어? 오! 놀랬어. 아, 진짜 무서워. 어떡해. 뭐야, 지금 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다 주머니 털어, 주머니 털어봐, 주머니 털어봐. 지금 쏟아, 쏟아. 아,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없대. 다른 짐 먹나? 진짜,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천리천리, 남자면 예스, 여자면 노. 저 못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나 진짜 못할 것 같아. 나 진짜 못할 것 같아. 내 감킬었어. 거짓말 봐, 진짜. 대박. 우와, 대박이다, 형.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로. 나 진짜, 나 못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못할 것 같았어. 못하겠다고 말할 뻔했어, 나 진짜. 오. 나 일 많았는데, 형. 노. 바로! 여자 소름 돋았어, 진짜. 이게 말이 돼, 형과. 이게 진짜 막 나 지금 소름돋다 지금 아무 말도 안 나와, 진짜 레전드다, 진짜 미쳤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 질문 하고 마지막 질문 너가 해줘 그래요 찰리찰리 웰컴 구스트 콜라로 잘 될 수 있을까? 다시, 다시 찰리 찰리 말 똑바로 해 나 화나 나 진짜 화나 어? 진짜 다시 똑바로 한 번 더 기회 줘 어? 정우야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아, 그래도 찰리는 너 밖에 못해 야, 이렇게 하면 네가 똑똑해 네가 야, 그래도 아니, 제가 따끔하게 혼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될 것 같아, 느낌이 정우야, 그치? 느낌이 확 왔어 이 인마가 지금 우리랑 장난치는 거야 장난치고 있네 어? 너 말 안 들을래? 응 잘하자 오케이 한 번 질문 진짜 마지막 한 번만 해주세요 찰리찰리 정우가 대박나게 할 수 있지? 아, 바람이었어 아, 근데 진짜 몰랐어요? 몰랐지? 나는 이거만 뚫어져라 보니까 아, 나 왜냐면 야, 이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욕 많이 먹... 어떠셨어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등골이 오싹한 기분을 너무 오랜만에 느껴서 굉장히 좋았어 다행이다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결론은 귀신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보는 다 잘 될 거예요 정말로 이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앞으로 형의 일들도 너무 다 잘 될 것 같고 그냥 아, 잘 될 수도 있겠다 저도 잘 돼야 되고 좋은 생각만 하자 좋은 생각만 진짜 오늘은 너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 진짜 나도 고마웠어 든든했어 진짜 진지하게 웃지마 진지하게 웃지마 진짜 진지하게 좀 웃지 마세요 진짜 진지해 엉근진으로 갈게요 진짜 돌아가는가? 아니죠 하라고 그럴 때 해야지 천리